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아침에 뭔가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비트코인 떡락하고 있다 그래서 뭔 일인지 지금 잠깐 알아봤거든요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단태 선생님께서 또 새벽에 유튜브 쇼츠를 하나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지금 의문이다 바이낸스의 자산이 BTC랑 이런 거 보유한 게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숫자는 자산이 더 많은 걸로 찍혀있지 여하튼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이 1대1이어야 되는데 약 3%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객들 입장에서 이게 FTX 사건으로 지금 아직 그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바이낸스마저 너마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회계법인 마자르스 저기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감사도 오히려 더 의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김단태님이 얘기하시는 마이클 버리 2005년도 아니다 2005년 아니지 2008년 9년에 금융위기의 빅쇼트 영화의 실제 주인공 인 바이클 버리가 2005년 그 당시에 내가 주택이 폭락하는 그런 거를 예견할 때 당시에도 회계감사법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 근데 지금 비트코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감사를 하는 회계감사법인이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좀 서브프라임 때 그 주택 모기지 서브프라임 그게 막 폭락할 때 그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투자자들 일반 개인들부터 투자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재정적으로 건재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바이낸스에 내가 지금 코인은 거의 없긴 한데 그러면 업비트나 이렇게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도 연세적으로 좀 영향을 받거나 도산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좀 돈을 다 빼놔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도지코인 폭락한다고? 다행히 아주 다행히도 저는 지난 제 생일에 도지코인 떡상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도지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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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폭락한다고 알려줘서 다행히 다 팔았습니다 대박 와 진짜 짠다 그냥